안녕하세요 뒤쪽에 49페이지에 아마 오늘 제일 중요한 진도가 확인설명 실무가 될건 시험이 될건 확인설명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확인설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은 어떤 것을 확인하고 쭉 보실 거고요 실무 쪽에서도 확인설명서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도 물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누구한테 그리고 설명은 또 어떻게 해서 이제 49페이지에 먼저 언제 첫 번째 줄에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무슨 거래 당사자 이런 식으로 소개서도 많이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대장 떼겠네 등기사항 증명서 떼겠네 토지용계 확인서 떼겠네 수수료 나오겠네 실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지 확인했냐라고 해서 이제 중개 보수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 거 아니에요 설명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 확인설명 내용도 50페이지입니다 확인설명 내용 9개입니다 이거 앞글자 따보면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이렇게 앞글자 따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말 가장 기본이죠 저기 이제 확인설명서 소식 가시면 대상 물건에 표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소재 그리고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접 이런 것들을 확인해다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 떼려면 지목 보려면 대장 꼭 대장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다 현장 답사 아니고요 등지상 증명서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 표시는 되겠지만 먼저 사실관계는 대장 꼭 이런 소리입니다 실무감은 뭘로 확인하냐 거기서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배웁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매순이 떠안고 갑니다 물건이니까 말수할 거예요 아니면 인수할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놈은 전세권이 속셉을 겁니다 전세권이 안 나가 전세금 누가 물어 하게 되면 매수인 크게 문제가 되니까 등기도 돼 있을 건데 그 얘기입니다 뭐 저당권 근처당 또 한 곳 가야 됩니다 대출 안 갚으면 나중에 경매당에 아주 쫄딱 망해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걸 이제 권리관계 잘못 설명하면 개업공인조사가 책임져라 이런 소리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개론 배우는 게 이제 예정금액 이걸 우리의 의견 가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견은 얼마 정도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그 집은 얼마 그런데 거래 사례가 제일 편할 겁니다 옆집에 3억으로 계약서 썼다 바로 그 옆집에 거기도 3억이거나 2억 9천이거나 아니면 3억 천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득력 있게 지금 이제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거래 예정금액도 매도 매수인도 알고 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라 거래 예정 그러니까 여기다 거래 금액 끊으면 안 됩니다 거래 예정 많이 속여봤습니다 거래 금액은 거래기하스 어깨입니다 여기는 예정 예정 금액이니까 달라질 수 있어 어깨입니다 매도니 많이 달라고 매수인은 깎아달라고 막 불쌍한 표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래 예정금액 달라질 수 있을 건데 거래 예정되는 금액 우리 개업공인조사의 의견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하고 실비의 금액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 80 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나왔다고 산출 예약까지도 설명해라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공법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런 소리입니다 공법상 거래 규제 정말 공법은 딱 두 개입니다 거래 규제하고 이용 제한의 계획입니다 거래부터 꼼짝 못하게 저기 투기 과여지고 막 분양권 전매 제한 막 이러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거래 규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거래 규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거래 규제입니다 거래할 때 신고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제재 날릴 거예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다음에 사전부터 이제 거래를 규제하는 게 사전 제한이 거래 규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라 안 했습니다 이제 집 하나 지으려니까 건폐율 용적률 따지고 하니까 이용 제한입니다 이용을 막 제한합니다 건물 네 맘대로 짓지 말어 이런 소리 합니다 어디 그냥 자연환경 보존적에다가 먼 건물이여 해갖고 맹진대 먼 건물이여 라고 해서 처음에는 뭘 안 하더니 나중에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용하지 말어 이런 소리가 이용 제한이라는 겁니다 거래 규제는 사전 제한 처음부터 오기입니다 그런데 이용 제한은 사후 사후제 아닙니다 사전이냐 사후냐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거래 규제 찾아봐라 5번까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게 정답이었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용적률 검표율 그런 거 아니여 접도구역 그런 거 아니여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6번, 7번 요 세 개가 이제 자료 요구 정말 다 안에 있죠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 할 거 찾아봐라 꼭 우리 박스 문제 좋아합니다 격년, 디귿, 니을 해놓고 찾아봐 요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요거 다 안에 있죠 시설물의 상태 그 소리가 이제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아직도 도시가스가 아닌 집이 있어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스비 막 엄청 나올 거예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벽면 그리고 더배 상태 요거 다 안에 있잖아요 더배가 깨끗한가 집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 매도인한테 뭐 지집이니까 지집은 지가 제일 잘 알아 요런 소리입니다 우린 이제 조사하기도 좀 싫고 계획입니다 남의 집에 뭐하러 들어가고 매도인은 5분도 안 돼서 다 체크해 주는데 우리는 하루 내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 조사했다고 조사 안 했다고 또 집 가고 우리도 황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요게 이제 가장 조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조소음 진동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입지 정말 우리 부동산은 입지가 좋아야지 우리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그냥 월세 싸다고 저기 구석탱이 망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러니까 좀 월세가 부담돼도 사람 많이 찾아오는 대개입니다 그래야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고 종업원도 많이 두고 혼자 뻘쭘하게 사무소 구석에 두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권리금도 이제 못 받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가고 권리금 못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정말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접근성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입니다 다 확인설면서 체크해라 그럴 겁니다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놓여있다는 입지 조건 바로 일곱 번째는 안에 있는 환경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깥에 있는 환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조건하고 입지 조건이 도대체 뭐냐고 입지 조건 몇 개니, 환경 조건 몇 개니 박스에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예전 문제 이 두 개가 정말 헷갈립니다 안에 있는 환경, 바깥에 있는 환경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세법도 나왔죠 이런 민법, 세법, 개론 다 나옵니다 아홉 번째 이제 권리를 취득 우리 세금 취득 보유 양도가 있습니다 근데 세금 뭐라고요? 취득만입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만 설명해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설명할 세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나와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취득함에 따라서 저걸 또 보유함에 따라서 양도함에 따라서 거래함에 따라서 정말 많이 속여봤습니다 저렇게 굵게 써져 있는 것은 잘 보시라고 계십니다 시험 문제 받고 나와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때 답이 없네 또 말장난하고 있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홉 개 그리고 이제 우리 전속중개계약도 이제 개수가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좀 섞어져도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거의 비슷해 세금 부분만 안 나오지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 누구한테 자료를 요구할 건가 저기 5번, 6번, 7번 이렇게 됩니다 이전 쪽에다가 자료 요구는 하얀다가 아닙니다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저 끝에 요즘 안 나온 적이 꽤나 올렸습니다 우리 개국공인조사관 확인설명을 위하여 왼쪽에 있는 박스 9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경우가 안 필요한 경우는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매도조 매숙으로 만듭니다 매도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기 껄끄러 그러니까 매도인 보고 자료 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안에 있다고 그게 됩니다 두 번째 줄은 이제 임대의뢰 등에게 중개사물의 상태 하나는 더 있을 건데 환경조건 상태하고 환경조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요구할 수 있다는 엄청 예전을 많이 내봤습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면 박스 좀 자려놓으실까요 하여한다 X 라고 꼭 내 손으로 한번 써봐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어째 답이 없대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대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요구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땅에는 뭐 자료 요구할 것도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수도전기 가스 소방 벽면이 있냐고 건물도 없는데 환경이 있냐고 비선호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정말 여기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안주면 불흥했을 때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좀 많이 내봤고요 매도 의뢰인 최근으로 내봤습니다 임대 의뢰 등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흥 보통 불흥 안 할 겁니다 자료에다 잡으면 잽싸게 줄 겁니다 지지밟고 얼굴 떠나야 되니까 그런데 불흥을 하면 자기 물건 자신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불흥을 하면 사실은 누구한테 이상하니까 매수 의뢰인 담보 책임 빨리 물어라 그 얘기입니다 임차 의뢰인 등에게 뭐하고요 설명하고 여기다 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하고 설명도 하고 그 얘기입니다 정말 심하게 내면 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뭔 골라먹는 재미가 있냐고 그 얘기입니다 하고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개 여기서는 골라먹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설명도 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설명했는데 못 들었네 또 안 해놓고도 했네 이러니까 쓰라고 부릉함 자료 요구에 부릉함 이렇게 써야 됩니다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저 위쪽에 보면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하라고요 기재 그 기재가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부릉함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아예 귀찮으면 부릉함이라고도 한번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다 자료 요구했더니 안주대라고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 오리발 내미는 거 없다 하게입니다 이걸 안 쓰면은 업무종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문 닫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왜 안 썼니 이럴 겁니다 그래서 문제 되면 네가 또 책임져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보실까요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왔습니다 그 위에까지가 확인설명 그리고 확인설명서 쓰고 교부하고 보관해 몇 년 동안 저는 보관계가 맨날 나옵니다 여기 이제 중계가 완성돼요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래기하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이제 거래기하서에다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있었다 우리 조교 할 때 교부일자가 있었습니다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서 그러니까 이 서면 이러니까 확인설명서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4종 세트가 있잖아요 실무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150페이지 보면 서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당사자한테 교부 상황이 달라졌죠 여기 추득에게만이 아니라 거래당사 쌍방한테 교부하고 몇 년 동안 보조를 한다고요 3년 정말 3년은 엄청 내봤습니다 그냥 매년 시험 문제 나와 3년 5년 말고 이렇게입니다 거래기하서 바로 앞전에 봤던 거래기하서가 서식도 없는 것이 돈이 있다고 제일 기록입니다 여기는 3년 전석중개기하서 3년 거래기하서 3년 바로 이제 오른쪽에 비교정리가 나올 겁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만 보실까요 지금 이제 아예 인터넷이 돼 저기 이제 보관 전자문서 보관센터에다가 보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장한다는 겁니다 종이가 없어진다 그게입니다 그러면 보관을 또 해야 되겠냐고 입니다 소식도 발급 안 했는데 그게입니다 전자문서를 저기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있어 이럴 겁니다 그러면 보관하겠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액수 그게입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들어왔네요 확인 설명사항 이렇게 그냥 법률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그 아래줄을 보실까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게입니다 그래서 문서센터에 보관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3년 동안 보관한다 안한다 안한다 또 그렇지 않다 옆에다가 3년 X 여기는 보관 안해 게입니다 개인 또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했는데도 3년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X 거기 3천도 보관될 거예요 게입니다 아예 보관할 필요가 없다 게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누구라고요 책임자 꼭 분사무소는 책임자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엄청 나와 깨놓으셔야 됩니다 책임자 서명미 날인 잘못하면 업무 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고 놓을 거예요 이럴 겁니다 황당할 겁니다 그리고 서명미 거기 미세만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공백에다가 떠넌 X 전속중개기화서는 또 떠넌인데 여기는 서명미 여기는 따로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름 쓰고 도장과 동시 이름도 내 자필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날인도 등록한 날인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동시가 바로 서명미 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중개인으로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그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서명미 그러니까 소속도 서명미 이지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 내놓고 심하게 장난합니다 앞에 우리 사장님은 업무 정지 개혁 공인주사는 자극정지 정지 먹고 쫓겨날래 이럴 겁니다 문 닫고 놀 거예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분증 같은 거 요구해라 우리 미성년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 배웠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3자도 보호가 안 돼 그 정도로 미성년자 보면 딱 알잖아 그 얘기입니다 나 코찔찔 흘리고 나 철없는 거 볼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개혁 공인주사는 중개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꼭 이렇게 필요한 경우 자료기도 그랬는데 꼭 요구해라 반드시 요구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성년자 아닌데 확실한데 뭐하러 자꾸 요구해 그리고 예전에 봤는데 또 뭐하러 자료 요구하냐고 신분증 요구하냐고 너무 실망은 실내요 필요하면 중개혁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최근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료 요구처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꺾여 놓으셔야 됩니다 가로를 이번에 확인설명 안 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500만 원자의 과태료 그러니까 여기다 업무 정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업무 정지라고 했다가 지금은 게을렀다고 과태료 그리고 하나씩만 안 해도 별표 400이 아니라 여기 250 아마 250 분명히 시험 문제에 4번만 할 겁니다 바뀌었어 이럴 겁니다 400 너무 컸잖아요 한 개만 안 했으면 반 토막 250만 원 이렇게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졌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속공인주계사 그러니까 소속공인주사가 설명을 안 하면 자격정지 오히려 종업원 제재가 더 크네요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식입니다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개혁공사는 업무 정지 그리고 이제 우리 소속공인주사는 작성교부 보존의 체제는 없고 아래처럼 이제 확인설명사 아까 서명 민날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확인설명은 이제 아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이제 그리고 한번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9페이지인데 정말 우리 설명을 잘못하면 아주 크게 문제되니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설명 이렇게 확인해다가 뭐를 사실관계 권리관계 공법관계 확인해다가 설명을 그럼 누구한테 말할 건데 우리 매도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면은 매도미 그거 들어야 되겠니 이럴 겁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10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업이 하루 이틀 본 개업이 우리한테 뭘 설명한대요 그럼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내가 내 땅이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전 쪽에다가는 전혀 설명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매수인 우리 임차인은 지금 집을 처음 왔어요 집을 지금 처음 사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니까 한쪽에다만 설명하라는 겁니다 맨날 거기다니 뭐 거래당사 쌍방할 때 설명하네 매도미 보고 설명하고 있니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시기 언제냐 시기 등인데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여기가 이제 우리 쇼 문제 많이 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거의 안 내봤습니다 먼저 중계 의뢰 받으면 사무소 오면은 그냥 이맛박이라고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의뢰 받으면 그리고 이제 언제요 거래가 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계 완성 또는 거래 완성입니다 전입니다 그렇죠 중계 완성 후 그러면 안 됩니다 완성 언제라고요 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이라고 여기를 꼭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여기다 속여 다 끝나갖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 후 그러면 이미 늦었어 설명을 요 때 했냐고 말이 안 될 겁니다 오자마자 오자마자 이맛박이라고 설명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중계 완성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여기를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쌍방이 아니여 계입니다 이전 이러면 너무 엉뚱할 겁니다 여기는 누구요 취득 모르는 쪽 취득을의 일방에게 우리 법에도 한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취득을의 인 취득을의 인 누구한테요 일방 한 사람에게만 설명하라고 했지 여기다 이제 무슨 쌍방한테 쌍방은 그래도 표가 납니다 그럼 여기도 매도인도 있는데 매도인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좋아하겠다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전 그럼 이제 요건 표가 날 건데 거래 당사자 이러면 정말 표가 안 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자 이러면 여기에 매도인도 있는데 매도인한테 설명하니 그럴 겁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모르겠니 그럴 겁니다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럴 겁니다 거래 당사자 이러면 요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으면 요렇게 속일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러면 그냥 답을 알려주는 거고 다 예상하니까 쌍방 이전 아닐 건데 거래 당사자도 아니여 취득을의 일방에게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규모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근거를 봐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뭐 서면은 해도 괜찮을 건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요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대장 보여주면서 소재지 면저지 알려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상 증명서 보여주면서 고리관계 이렇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누구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 사항 확인 설명 사항인데 아홉 개입니다 우리 아홉 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홉 개 그리고 이제 요건 시행령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이제 뼈대만 정하니까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아홉 개 설명할 내용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확인 설명할 사항들 찾아보세요 라고 박스에다가 기억리언 지근 니을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안 물어보는데 다음 먼저 수도권 이렇게 앞글자 따 볼까요 자 수도권 수도권 토벽 예석입니다 수도권 토벽 토벽에 말도 안 되게 하는데 거취 이렇게 앞글자 따 보고요 거취하면서 일기 썼따네 라고 해서 앞글자 따 놓으시면 다섯 개 네 개 아홉 개 아홉 개가 될 겁니다 문장은 거의 안 바꿀 거고요 이거 안에 있네 수도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서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접 조사 안되겠네요 매도인 보고 수돗물 풍부 전기 이렇게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물어봐 자료 요구 정말 자료 드리대 이런 소리입니다 자료 체크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체크해 놓으시면 또 우리한테 담보 책임 막 묻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네가 확인 잘못했잖아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시고 그리고 요구했다고 그런 사람들 좀 설명해주면 이거 매도인이 체크해주대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좀 편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체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집은 풍부할 거예요 했더니 가보니까 수돗물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엉뚱한 소리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에서 놓여있는 무슨 조건요 입지 조건 이렇게 놓여있다는 입지 조건 정말 입지가 좋아야 될 건데 입지 조건이 바로 여기도 이제 자료 요구기입니다 부동산 정말 놓여있는 것에 따라서 일물일까 원칙도 적용이 안 되고요 정말 다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다 입지는 다 달라 입지가 가질 수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 땅을 다 봐도 입지가 다 다르잖아요 종료하셔야 됩니다 권리관계 수익권, 지상권 등에서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매순위 다 땅고 가니까요 정말 말소를 시킬 건지 그리고 지상권은 말소도 안 되잖아요 연체도 안 됐어 그러면 또 매매하면서 30년 또 끌고 가야 돼 지료만 받고 참아야 돼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야 돼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사는 배우잖아 라고 하는 게 바로 권리관계입니다 대출도 말소를 시킬 건지 아니면 또 어차피 대출을 받을 건데 내가 승계할게 은행만 부르면 아주 그냥 신용만 문제없으면 바로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편하게 그다음에 공법 토지 이용계 토지 이용계획도 이용계획도 확인해다가 설명하세요 정말 그냥 민법계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이용자 사후에 뭐라고 하는 이용자 그리고 애초부터 막 거래규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법상 이용자이나 거래규제도 확인해다 뭐해라 설명해라 그다음에 병면 병면하고 도배상태입니다 병면하고 도배상태 이것도 심하게 안내받는데 병면은 균열 여부입니다 깨졌느냐 또 물이 새느냐 누수 도배가 깨끗함 병면이 깨끗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배가 깨끗함 이런 소리입니다 도배상태 웬만하면 우리 매도원 쪽에서도 도배 깨끗해요 그러면 정말 보고 보통님 이렇게 체크하자고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날이 니가 날 거라는 겁니다 워낙 그냥 미적 감각이 그냥 훌륭하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안 깨끗한데 깨끗하다고 했다고 우리 보고 도배비를 물어내라고 하면 황당할 거라는 겁니다 중계보 50 받았는데 도배장판 100만원 들어가 이런 점은 황당할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 무슨 금액이요 거래 안 끝났다 거래 예정 그러니까 이제 예정이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로 예정하냐고 그게 입니다 우리의 의견 가격 그게 입니다 심하게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아마 거의 한 번도 안 물어볼 정도인데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구매 계획입니다 우리의 의견 가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우리 개론에서도 감정평가 하다가 무조건 나올 정도는 전화기입니다 좀 넓게 봐가지고 지역을 먼저 분석해보고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물건 봐가지고 개별 분석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의견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 가장 편하다는 겁니다 뭐 수익을 하는 법 다 쓰러질 겁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의견 가격을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예정 가격 거래 가격 거래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중계보수 중계보수나 그 다음에 실비의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돈일 건데 실비의 금액 그리고 이제 산출역까지도 아주 그냥 여기도 금액 외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 산출 내역도 확인하다가 뭐해라 설명해라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실무 이제 우리 서식이 잘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중계보수에 지불 언제 줄 건지 지불 시기까지도 이제 확인설면서 갑자기 더 추가돼갖고 중계보수 언제 줄 거냐고 게임입니다 매든보고 매수인 보고 보통 거의 다 잔금 이렇게 계약금 치를 때 받기는 좀 어려운 일인가 게임입니다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냥 계약금 치를 때 먼저 받으니까 주세요 합의 보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잔금 가장 마지막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보수 지급 시기도 반드시 기재를 안 하면 이거 한마디 딱 빠지면 얘도 업무정지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서식에 새로 들어왔다 중계보수 지급 시기 그다음에 세법 취득 취득 관련된 취득 관련된 뭐라고요 조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법에서 취득 주택은 1% 2% 구간 좀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구억 넘어가면 3% 농지 3% 상가 4% 이런 퍼센트를 배울 겁니다 조세 그리고 종목 종목하고 세금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목하고 이제 세율 세율이지 세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쇼 문제가 이제 뭐 세액 이런 식으로 업소한 소리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다음에 일조 그다음에 소음이나 그다음에 진동 등 해서 이제 환경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느낀다는 환경조건도 뭐해라 설명해라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뭐라고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항도 소재면적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설명해라 근데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하게 됐을 때는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찾아보세요 뭐 수돗물이 흥부합니다 접근도로 있습니다 수입권 지상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아니고요 소재면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중계대사물인 종류나 그다음에 소재나 정말 우리가 뭐 기본이라는 거 알 겁니다 소재모지번 면적 그다음에 지목 이런 게 바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항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서는 꼭 조심하실 게 이제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설명 안 한대 재산세의 부과 그래서 이제 재산세 부과에 관해서도 설명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당구장 표시에 나와는 있다는 겁니다 재산세 부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재산세 누가 부담할 건지 정말 이제 조만간에 딱 6월 1일 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도 재산세 누가 내 해서 이제 우리 케이스 문제도 많이 나왔었던 게 바로 이런 거 겨누시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2020년 2020년 이제 먼저 한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3월 20일 3월 20일에 이제 계약금 계약금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금 얼마? 3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받았고 3억이니까 10% 꼭 그러라고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을 너무 적게 받거나 너무 크게 받아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웬만하면 정말 관행처럼 3억이면 10% 3천만 원 계약금 이렇게 맞춰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거 막 계약금을 2억 그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으면요 한 뭐 100만 원 걸어놓으면 그거 포기하고 아니 중계보수 달라고 하면 막 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정말 아주 피곤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못 받는 경우도 정말 있을 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 골치 아픕니다 4월 한 20일 정도 되니까요 그럼 이제 중도금 중도금은 이행에 접어들었다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꼭 뭐 정해진 건 아닌데 한 30에서 50% 받아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조심하시게 6월 1일이 6월 1일 딱 달력에 딱 6월 그러면 30일은 아니고 30일은 아니고 1일 요 날짜가 바로 이제 재산세에 부가 이제 기준이 되는 날 기준이 되는 날 이렇게 입니다 누가 수익권 갖고 있어서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민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법은 사실상이다 이렇게 입니다 사실상 민법이 그냥 186조 생각난다고 등기 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민법이고 그건 민법 수익권 취득이고 세법은 좀 달라 잔금 치르면 수익권 취득이요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5월 한번 보셔야 됩니다 5월 이제 31일 여기서 이제 잔금을 잔금을 그럼 이제 한 1억 7천 남았겠네요 이제 1억 7천만 원 받고 등기소를 주고받고 건물 주고받고 완전히 끝났어 라고 했을 때 재산세 누가 부담할까요 여기입니다 했을 때 이제 아파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매도인을 바로 이제 바로 이제 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을 의리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의리라고 했을 때 이거 설명을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쳐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겠으면 세무사 불러서 설명을 하든지 아예 세무사 사무서를 보내든지 하셔야지 이거 엉뚱하게 설명을 하면 재산세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줘야 되겠는데 그것도 녹음까지 해놨고 아주 꼼짝도 못합니다 오리발 내밀길도 어려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6월 그런데 누구는 이제 또 6월 2일 1일이 아주 애매한데 그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6월 2일 만약에 잔금을 이렇게 잔금을 치르면 뭐 갚아고 비용은 또 이랬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거는 이제 2억 7천만 원 정도를 바로 6월 1일 지나서 판다는 날 요거 지나서 6월 2일 날 잔금을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주택감 7월에 16일부터 나오겠네 31일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월에 요거 이제 반반씩 부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토지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토지는 토지는 7월 말고 9월 우리 구토 구토 술 엄청 많이 먹으면 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구토 구토 토지는 구월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 같으면 우리 상가 같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7월 상가 같은 건물 계입니다 우리 보통 상가 같으면 건물은 7월에 나올 거고 땅은 또 9월에 나올 거고 그냥 맨땅 그러면 9월에 다 나올 거고 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건 끌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택 같으면 여기서 이제 50% 아파트 연립 요런 것들은 반반 두 번 나온 게 아니라 반반 100만 원이면 50, 50만 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반 나올 건데 누가 보다 말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됩니다 먼저 요건 이제 6월 1일 전에 6월 1일 전에 바로 잔금을 치렀을 때는 오래분 재산세 누구한테 나올까요 네 자 그러니까 또 등기 막 속을 건데 6월 10일 날 등기 6월 10일에 등기를 등기를 했을 겁니다 이 날짜를 왜 째려보고 계실까 민법을 배워서 이제 이럴 겁니다 그건 민법 시간이요 여기 지금 세법이요 세법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등기 아니라니까 그게 입니다 뭐 수입권 가져가는 날은 이렇지만은 사실상으로 언제 추되겠냐고 열쇠 받고 들어갔잖아 이상 그래서 이제 물건도 받았잖아 그러면 이때가 바로 사실상 취득 이미 추득했다는 겁니다 6월 1일 전에 판단한 날 전에 그럼 언제라 누구라고요 매 그러니까 여기다 매도인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가져갔구만 이렇게 된다 그걸 누르라고요 의리 의리 바로 여기 이제 매순위 매순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설명을 해야 되고 오게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지났고요 6월 지나서 이제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 1일까지 누가 수입권 갖고 있었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정말 시간이 가고 한 3년 됐다고 설명 안 해봤다고 갑자기 옹뚜한 소리 하시면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잔악기나 불조심기입니다 정말 이 정도 잊어먹으면 치매급입니다 치매급 정말 큰일 안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그냥 아예 그냥 문 닫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아예 그냥 모르겠어 그냥 세무사한테 그냥 알려주면 되고 오게 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설명 안 해요 그럼 그럼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하셔야지 괜히 그냥 나 세법 잘했다고 헷갈려 갖고 설명해 놓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누구라고요 그죠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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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아직까지 수입권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매도인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근데 이제 여기가 정말 헷갈립니다 어느 분이 여기다 반띵 그럽니다 반띵 무슨 반띵 차라리 가위바위보를 시켜야 하겠네요 이거 반띵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 부담에 근데 판단한다는 날 괜히 또 주택임대차 다음 날은 생각나고 다음 날 0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택임대차라니까 아기입니다 여기는 세금이요 세법이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잔금을 판단한다는 날 여기다가 잔금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누가 낼까요 매 그렇죠 매수인 매수인 이건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매수인 6월 1일 판단한다는 날에 연날에 잔금을 치렀다는 겁니다 갖고 왔구만 갖고 왔구만 갖고 왔으니까 매수인 매수인 그렇죠 매수인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철삭방정 떨면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6월 1일까지도 안 돼 6월 1일까지도 내가 산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공부해보시면서도 최근에 집을 팔았네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막 저한테 따지는데 뭐 집을 파는지 어떻게 아냐고 오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래 보면 억울하게 재산세 부담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놈의 재산세는 정말 독특한 게 재산세 본세는 그렇게 안 많은데요 부가세가 오히려 재산세보다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자체는 얼마 안 나오는데 부가세가 엄청나 상당히 부담될 거라는 겁니다 한 2, 30만 원 깨질 거예요 한 3억 정도 되면 거의 한 4, 50만 원 나오겠네요 이 정도니까 조심하라고 게임단 공시가격으로 하겠지만 게임단 그래서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담한다는 게 바로 이 재산세 그러니까 이 재산세 누가 부담하냐고 누가 부담하냐고 이게 이제 저 당구장 표시에 들어오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라고 안 물어보면 하지도 말고 의무적으로 이제 여기 얘기할 세금은 아닌데 하여튼 재산세 부가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것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거치 뭐 나중에 이제 확인설면서 서식에서도 한번 보긴 할 건데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비선호시설은 이제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인데 판례도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비선호시설은 이제 1킬로미터 이제 서식에서 이제 보일 겁니다 1킬로미터 2인내에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쓰레기 매립장 이 쓰레기 매립장이 딱 1킬로미터 이내에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만약에 이제 설치가 안됐네요 설치된다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우리 개업 공유사가 됐건 아니 분양사가 됐건 설명을 안 했을 때 책임이 있냐고 없냐고 이게 판례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선호시설 우리 확인설명서 가면 이제 비거치 하면서 이제 배울 건데 바로 기본에 있는 거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래요 이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분양사나 이렇게 분양사가 설명 안 했을 때 이 판례는 우리 분양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업도 마찬가지랍니다 개업 공유사도 비거치 기본에서 비선호시설도 설명해라 라고 나온 적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사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안 했을 때 저기 써놨는데 설명을 안 했을 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거 뭐죠 있어요 자 이거는 있다는 겁니다 막 판례번호도 나오니까 자 저기 이제 검색창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뭐 분양사 뭐 분양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판례번호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우리는 설명을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매매 금액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설명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은행 보통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도요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쭉 써놓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기 매도인이 될 거 우리 매수인 특히 우리 매수인이 되겠죠 사는 사람 여기다가 설명을 딱 받아놓고요 싸인 정도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설명했는데 설명을 막 안 했대요 이렇게 우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특히 이제 우리 임차인 같은 경우에 대출 부분 분명히 설명했는데요 설명 안 했다고 경매로 나가니까 우리한테 설명 안 했다고 책임지래요 이렇게 입증 안 되면 우리 판사님도 어떻게 그냥 반반 부담을 시키든지 우리한테도 부담을 아마 우리 과실비율이 더 많을 겁니다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 민사사건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동원을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판사님 보고 네가 분명히 설명 안 했을 거예요 해갖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계보수 받으려고 중계보수 받으려고 억지로 밀어넣었을 거예요 불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계보수 급급하니까 정말 그러긴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랬는데 이건 정말 죽일 수도 없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오래됐어 이러면 또 난리가 나니까 증인도 없어 이러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소속이나 중계보수는 한통속이라고 하니까 증인도 되지도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니까 아주 골치아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자료요구 보실까요? 우리 자료요구도 많이 나오는데 자료요구 또 최근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건 안에 있다 안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매도인 등에게 이렇게 매도인 등에게 요구를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서로 편안해 라고 해서 이제 나 먼저 첫 번째 자료요구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 할 수 있다 정말 여긴 정말 많이 돼 봤습니다 요구 할 수 있다 있다고요 여기는 하여야 한다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안 나왔으니까 하여야 한다 표도 정말 안 나올 겁니다 또 시험장에서는 많이 긴장하니까요 요런 게 보이겠냐고 괜히 또 그냥 이제 답이 없네 아무거나 콕 찍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보시라고 많이 나왔었다고 요구는 해야 된다고 안 했다 게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상 요 대상은 누구냐 입니다 요구가 이제 취득 쪽이냐 이전 쪽이냐 이전 매돈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있으니까 껄끄럽다 라고 해서 이제 이전 이전 의뢰인 취득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료요구상 아까 우리 세 개가 딱 있었는데 안에 있다 그럼 수도권 투벽에 봤을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수도 수도 등의 상태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라 하나 더 상태가 있네요 벽면 아까 토벽에서 네 번에 벽면이나 도배 상태 벽면이나 도배 상태도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더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딱 박스도 세 개가 있습니다 일조 그리고 소음 격려 디귿 해서 이제 다른 거 엉뚱한 거 해가지고 찾아봐 이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은 자료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편해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부릉 보통 자료가 뭐 얼른 낼름 줄 겁니다 지집을 빨리 팔고 얼른 잽싸게 또 서울 가야 되니까 그런데 부릉 부릉하게 되면 무관에 자신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 쪽에다가 설명하라고 여기 그죠 매수인 쪽 여기 이제 취득 의뢰인에게 여기서 또 번지 이전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그리고 설명하고 자료가 때문에 부릉하다고 부릉했다고 설명을 하고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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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뭐하라고요 기재하라고 확인설명서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 자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인데 이 기재가 이제 자료 요구 하였으나 불응함 귀찮으면 그냥 불응함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재도 하여야 한다 안 했을 때는 업무적리를 당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또 손해가 발생했는데 책임져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 두 번째가 이제 확인설명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공인주사도 이제 설명을 웬만하면 잘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판사님도 뭐라 안 합니다 설명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도 나중에 이제 주장할 때 잘 다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판사님도 아무 문제 안 삼습니다 안 하니까 그래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시기등이 있을 건데 아예 다릅니다 여기 이제 다 끝나서 중계 완성입니다 중계가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되고 완성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기와서 작성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설명서 교불자가 거래기와서의 규제사항으로 있더라 거래기와서 작성할 때 시기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뒤통수 뒤통수에다가 확인설명서 붙여놓고 빠이빠이 더 이상 이제 볼일이 없을 때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래당사자입니다 쌍방입니다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 그리고 쌍방에게 거래당사자에게 그래도 괜찮을 거고요 쌍방에게 교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에에게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서면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서면이 바로 확인설명서 4종 세트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으로 주거용 비주거용 많이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갖고 자꾸 물어봐요 서식구조 알아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서면을 바로 이제 작성해서 교부하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3년입니다 작성 교부하시고 그다음에 보존 기간 맨날 4개입니다 보존 얼마 3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보존을 해라 라고 기원을 시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확인설명서 우리 종류도 그리고 몇 가지 정도 꼭 기본에 8개 세부에 4개 중계보수 1개 해서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쓸 건데 주거용 확인설명서 여기가 이제 13가지입니다 13가지 13가지를 13가지인데 먼저 기본이 8개가 있고요 기본 기본 확인상 여기서 이제 대상물건에 표시하면서 보실 겁니다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 안에 있다 실내 실내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해서 이제 세부는 4개 구조를 정말 잘 보시고요 4개 그다음에 이제 중계보수만 1개 외롭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계보수 중계보수 하나 해서 이제 13개 13가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기본에 뭐 있어 세부에 뭐 있어 감지기는 또 어디 있니 그다음에 내진 능력은 어디 있니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안 주무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비주거용 여기 이제 기본에서 하나가 빠지고요 세부에서 하나가 빠지고 두 개가 빠지니까 11가지 11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기본에서 하나가 빠질 건데 자 먼저 비주거용은 비 저기 같은 비 비선호가 빠집니다 비선호 시사 나중에 또 볼 거고요 우리 학원 같은 밖에 뭐가 있는지 음식점에 뭐가 있는지 밖에 다 안 보이게 해놓으니까 옆에 있는 시설 자체가 아예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집에서나 맨날 밖에 뭐가 있나 일조건 때문에 많이 볼 건데 상가는 그런 거 안 봐 이렇게 입니다 막 낮에도 불 켜놨잖아 고수려 합니다 비선호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세부에도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일조 소음 진동 그런 게 뭐 상가에서 필요한가요 일조 일조량만 풍부해가지고 김밥집에 이빨이 안 들어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여름 되니까 에어컨값 엄청 나오네 환경조건이 하나 빠진다는 겁니다 환경조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란히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11가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자꾸 못 빠지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감지기는 우리 주거용에 있는데 우리 상업용에는 감지기 없습니다 뭐 수화전 비상벨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도 문제 나왔네요 좀 까탈스러웠습니다 꼭 켜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는 고물이 없다는 겁니다 토지 그럼 이제 내부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환경조건도 없을 거고 벽면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거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아홉 개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본에서는 관리가 좀 빠질 거고요 경비 아저씨 안 계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부에 가면 실제만 딱 실제하고요 나머지 다 빠져 그래서 이제 내부 없고 내 외부 시설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면도 없을 겁니다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습니다 뭐 주변 환경 때문에 땅만 있는데 건물도 없는데 뭔 환경이요 이럴 겁니다 환경조건 이런 거 다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네 개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임모 이건 아예 계속 안 물어볼 겁니다 임모기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평생 한 번 써봤으면 딱 소원이었겠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여덟 개 점점 개수가 딱 줄어듭니다 여기는 여덟 개 막 공법부터 없어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건 아예 안 낼 정도가 될 거니까 여덟 개 맡기지 하는 게 바로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평생 안 써볼 건데 이거 뭐하러 물어볼 거에요 라고 해서 토지도 거의 안 물어봤고요 주거용 비주거용 자꾸 물어봐 라고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나머지 이제 저재만 세 번째 이제 저재도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먼저 확인 설명 안 했다 확인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을 안 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유주사 우리 옛날에는 엄정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아닙니다 500 500만원 게을러 100만원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게을러서 설명을 왜 안 했니 이럴 겁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실 게 이제 그리고 설명만 안 했다 근거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설명만 안 했다 얼마 250 아마 올해 분명히 내버리면 이제 400 아니요 250만원 250만원으로 많이 줄여줬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반토막 해줘야지 여기다 400 해놓으니까 옛날에는 부담됐다 라고 해서 이제 400 이제 400 아니요 게입니다 바뀌었어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도 이제 여기는 조금 최근에 수정했고 이제 니은 번에 이제 그리고 근거 서면을 제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설명을 했는데 한 개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얼마라고요 250 똑같아 한 개만 안 하면 딱 반토막이요 250만원 그리고 여기도 400만원은 아니요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안 했을 때 우리 소소 소소 공인주의사가 제재가 더 클 같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자격정지 설명 안 했다고 종원본은 자격정지 받습니다 쫓겨나 이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설명서 소식입니다 확인설명서 이 서식이 제재가 더 큽니다 개업도 업무정지요 이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까지도 있을 건데 여기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설명 안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서식에다가 설명 및 작성교부 보존 안 했을 때는 제재가 좀 다릅니다 업무정지 이렇게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했을 때 작성교부 보존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요 자격정지 소속은 똑같습니다 설명 안 해도 자격정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때 자격 뭐한다 정지라고 해서 여기는 작성교부 보존은 아니고요 서명 및 꼭 여기다 서명 또는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여러분 정말 우리 확인설명서 어디 가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부분 다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서식에서도 이제 나중에 실무 가보시면 그때 이제 서식에서도 뭐 검폐용정절도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현실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검폐율 검폐율하고 이제 용정률 우리 검폐율도 꼭 물론 무조건 나오지만요 맨날 여기다 토지용계 확인서 근데 여기는 시군 이렇게 시군의 뭐라고요 조례 시군의 조례 시군의 조례로 이제 기재를 해야지 토지용계 확인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폐율이 됐고 용정률이 됐고 우리 권법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상한을 상한을 바로 이제 세 번째 토지 이용계 거기다가 반드시 기재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0에서 100 그런 거 말고 그냥 100 100이면 100 100, 150 200 이러면서 뭐 일종, 이종에서 쭉 오면서 50씩 막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3종감은 300, 준주가 500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꼭 정확하게 그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가면은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생산녹지 여기가 80인가 100인가 용정률 여기 정말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녹지 여기 뭐 다 20으로 똑같을 건데 검폐율은 자연녹지도 100인가 아니면 80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존녹지 좀 다를 거예요 나만 이제 생산녹지지역 같으면 창고라들 지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100 100입니다 80이 아닙니다 이런 룰 나왔을 때 여기 이제 80일 건데 보존은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잘못 써놓으면 업무 정지 당한다고요 바로 쳐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지역에서 이제 여기도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적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 농업적인 생산 얘는 농림지역 될 거예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갈 거니까 그리고 괴 도시지역에서 괴필을 수립할 거니까 괴필관리죠 근데 검폐율은 한 놈은 20 한 놈은 40 그래서 이제 우리 보존녹지지역은 검폐율은 얼마인가요? 20 보존해 여러분 자연환경 보존적 될 거니까 여기 환경 보존적 얘도 20이요 그리고 농림적 얘도 얼마일까요? 농가주도 20 여러분도 농림적 될 거니까 근데 괴필 수립에다가 커질 거예요 도시적 될 거예요 이거 얼마래요? 따블 4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0%로 완전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 용종률에서도 정말 헷갈릴 겁니다 이놈도 이제 80 아니면 100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용종률이 80일까요? 보존은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적 된다고 80% 자연환경 보존적도 80이요 28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산이 헷갈릴 겁니다 여기 생산하고 헷갈릴 겁니다 이 놈은 아까 100이었습니다 창고라도 지어라 그게 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놈은 농림적이 될 땅이라는 겁니다 생산 농업적인 생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얘가 풀리면 농림적이 될 겁니다 농림적은 80일까요? 100일까요? 이거죠 80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 생산하고 헷갈리면 안되나 이건 녹지고 생산 녹지고 여기는 농림적이 될 땅이니까요 농림적 20, 80이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라고요? 그죠 이 놈은 100개입니다 더 시작될 거니까 이 놈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애매한 것만 신권을 절대 안 낼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서식에서 틀리면 어떡할 거요? 업무 정지 당할 거요 업무 정지 당할 거니까 애매한 놈만 표문에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건필 용적률 맞는 거 찾아봐 요즘 그렇게 안 냅니다 큰 것부터 적은 것부터 순서적으로 연결해봐 그럼 상당히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20, 80 다 써놓고 어느 놈이 크니? 어느 놈이 적니? 그리고 건필만 죽어라고 암기해놨던 용적률이 나오네 그럼 환자 하겠네? 이럴 겁니다 다 써야 되니까 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상안만 쓰니까요 여기 50, 100 이런 거 아니거든요 100이요 아래 50에서 80 그런 거 말고 80만 쓰면 돼 상안만 상안만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무에서도 틀리면 정말 안 되고 그리고 건물이 바닥을 얼마 정도 덮느냐 다 덮으면 안 돼 공지도 좀 놔둬야 돼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적자 싸울 적자 얼마 정도 싸울 수 있느냐 우리도 6층에 있잖아요 올려놨네 올려놨네 계속 올릴 거니 여기도 용적률의 퍼센트가 있어 땅 전체 면적의 몇 배여 이런 게 바로 용적률이 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건폐률보다는 용적률 저 용적률이 정말 중요하니까 바로 사업성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도 고객한테 해야 되고 그럼 이제 51페이지에서는 한번 이제 그 박스 우리 이제 거래계약서 위반중계계약서는 그냥 서식 있긴 했는데 보관기간 없으니까 그냥 옆에다 빼놓긴 했는데 먼저 거래계약서 뒤에 이제 보존 기간 제일 아래 있네요 몇 년 보존이라고요 서식 없다 5년 거래계약서는 서식 없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국가가 만들다가 써라 계약자의 원칙을 파괴를 시킨다는 겁니다 교학은 자유롭다고 민법에서 그래놓고 국가가 서식을 만드니 이럴 겁니다 그 쓰라고 강요하니 이럴 겁니다 서식은 자유로워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다 아주 그냥 단골 문제입니다 서식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돼 어디서 봤니 이럴 겁니다 확인설명서는 바로 이제 몇 년 동안 보고 좋은 3년 그리고 다 끝나서 다 끝나고 왼쪽에 있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 그리고 전속중계약서는 오자마자 오자마자 써서 줘라 안 그러면 업무 정지당한다 그리고 매동인 하나 우리 개업하니까 두 부지 세 부 아니오고 그리고 소속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소속이 벌써 나갔니? 이럴 거니까 함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함께도 같이 중계를 하니까 소속이 있겠지만 전속중계계약서에는 소속은 전혀 나와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쓸 란도 없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3년 동안 보관해라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거래계약서 서명 밑 또는 서명 또는 정말 아주 작고 냅니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다 끝나서 쓰는 서식인데 서명 밑 그래서 이제 서명 밑 나오죠 저 끝에 나오는 서명 밑 나린 그런데 전속중계계약서는 또 뭐라고요? 서명 또는 저걸 내놓고 정말 나중에 다 쓰러지겠습니다 서명 밑이 아니다 서명 또는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전속중계계약서에다가 또는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는 세 번째 끝에 나오는 밑 서명 밑 여기다가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안 해봤어 그 다음에 서식이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서식이 있다 전속중계계약서 앞쪽 뒤쪽 서식이 있다 라고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두 개를 잘 비교해놨는데요 먼저 중계 의뢰 받으면 중계 완성 전 그래야지 완성 후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아래다가 후엑스 꼭 한번 써놓으시고 길목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저기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설명하라고요? 모르는 쪽 취이드 여기다 쌍방 거래당사자 이전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장난하나 내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 그럼 자료 떼야 되면 실비 내놓으라고 청구해 이전한테 자료 제시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기까지 확인설명 안이 다 게을러가고 하나씩만 하면 250이다 500만 원자의 과태료 100이라고 속이려나 업무 정지라고 속이려나 500 5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그 아래 소속 공인주사 자격정지 종업원 제재가 더 쎄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가 별표 별도의 표가 있는데 3월 한 번도 안 내봤지만 그래도 꼭 눈여겨보시야 됩니다 별표 6월 그러면 안 되고 6개월 이하인데 3개월 실무 가보면 3개월만 자격정지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인설명서 다 끝나서 거래기하서 작성할 때 그리고 누구한테라고요? 이렇게 쌍방 거래기하서 다 쌍방 그리고 확인설명서 종류별로 맞춰서 서명을 작성하고 주시고 몇 년 동안 보존이다? 3년 3년 보존은 개업 공인주사만 제재가 있는 거지 소속한테는 소속은 구경도 못할 거니까요 사장님이 갖고 있을 건데 지가 어떻게 보존해요? 지가 어떻게 줘요? 사장님이 주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개업 공인주사 두 번째 줄이 끝에 분사무소는 대표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자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맨날 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그리고 업무를 수행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밑 서명 밑나리 개업 공인사는 정말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소속은 작성교부 보존의 의문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 말 거기 서명 밑나리 내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만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쌍방에게 주는 거 거래기 앞서 몇 년 서식도 없는 것이 돈이 있다고 제일 길어 5년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그 다음에 전속중개기 앞서 몇 년 3년 거래기 앞서만 5년 그리고 서식 없는 것은 거래기 앞서만 정말 서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어 돈이 있다고 그거만 기원하셔야 됩니다 5절에서 이제 개시도 개시도 가끔씩은 숙문이 되니까요 꼭 종료하셔야 됩니다 먼저 벽에다 걸어놓는 거 오다가 사무소 보면은 벽에 걸려져 있어 줄레줄레 붙어져 있을 겁니다 먼저 등록증 근데 여기다 자꾸 사업자 등록증 그런데 중개사무소 저기 시공구청에서 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요 정말 자주 내봤습니다 사업자는 세무소 가서고 여기는 시공구청에서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벽에다가 온본 사문도 가끔씩은 물어보는데 온본 그리고 분사무소는 뭐가 있을까요 신고필증 신고필증이지 여긴 등록증이 아니요 계획입니다 등록증 말고 신고필증 신고마쳤다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중개보수 실배 요율 거기 0.5 0.6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도액표 25만원 30만원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한도액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극적 모든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칙은 자극적이 없어 그러니까 해당되는 자 그래 놨습니다 개업공인사하고 누구요 소속공인주교사 소속도 걸어놔야 됩니다 안 걸어놓으면 사장님이 과태를 얻어맞아 소속공인주교사 꼴보기 싫으면 저 구석택에다가 종업업 것도 걸어놔야 됩니다 정말 구석택에 그러면 얻어맞으니까 잘 보이는 구석입니다 사장님 옆에 나란히 꼴보기 싫어도 나란히 붙여놔야 됩니다 원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보통 공제정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정서 법원 다 공탁했으면 공탁정서 줄 거니까 그걸 벽에다가 걸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되는 서면을 기간 한번 잡을까요 전석중개가서 몇 년 3년 확인설면서도 몇 년 3년 그 다음에 서식도 없는 게 돈 있다고 제일 길어 거리가서 5년 그리고 저기 매수신청 대리가면요 거기는 5년밖에 없습니다 사건 카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서 경매를 사건 카드 앞쪽 이렇게 딱 보면 사건 카드라고 돼 있는데 그거 5년 한 번도 안 내봤지만 5년 그리고 이제 중계대상물 말고 매수신청 대리 확인설명서 막 경제적인 가치도 설명할 건데 몇 년 5년 그러니까 경매는 저기 매수신청 대리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이제 보관할 건데 등록주소나 업무정지 대회장 여기는 5년 이렇게 입니다 저기 뭐 6번째는 안 늘 건데 4번 5번 같은 것은 꼭 눈여겨보세요 여기 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중계보수는 아예 없고 예전에는 영수증도 있었는데 지금은 영수증은 없다 우리 일반인 될 건 전속이 될 건 보존기간 말고 옆에 이제 유효기간은 얼마? 3개월 전속도 유효기간 3개월 저거 자꾸 6개월 해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갔다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전속중계약서 이런 거 볼 건데 3개월 개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개시를 안 하면 뭐다? 100만원 약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반드시 개시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자 두번째가 유사명칭 뭐 단독으로는 잘 안 내긴 하지만은 공인중계사 아닌 자는 공인중계사 이와 유사명칭은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꾸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것들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자극증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그 다음에 대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유사명칭 아무리 봐도 공인중계사 공짜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부동산 뉴스 대표는 공인중계사와 유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판례가 나왔다 그래서 형벌을 받았다 정말 입안을 했을 때는 1년야의 징역이나 천만원야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 소속도 조심해야 되겠죠 본인은 종업원인데 막 대표 이러면 개업을 사칭했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개업 공인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계사 사무소 명칭을 쓰라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중계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 사용 성명사용 게을러서 백만원야의 과태료 나중에 반명 보이게 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세번째 여기는 정말 사칭이네요 소속도 조심해라 개업이 아닌 자가 공인중계사 사무소 중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형벌 1년야 지옥이나 천만원야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치 자극증이 없잖아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계사 사무소 여기는 부동산 중계 안 썼다고 백만원야의 과태료 제조건 너무 약해 보여요 여기서 그냥 1학년에만 딱 입학시켜야 되는데 백만원야의 과태료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옥의 광고물에다가 오다 가다 광고물에 보면 여덟 글자 그리고 대표죠 대표자 이름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성명 써라 이런 소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옥의 광고물은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광고물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간판 안 달아도 돼 안 달아도 되는데 안 달고는 영어 못할 걸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니네는 간판 다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간판을 저렇게 설치를 하면 의무는 없는데 설치를 하면 이름 써 그리고 문자 써 안 쓰면 쳐들어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벽면 이용 간판이라든지 튀어나왔다는 돌출 간판 저 옥상에다가 달아 놓는 옥상 간판 멀리서 보이라고 이런 간판 우리 개우 공인조사 그리고 분사무소는 또 누굴까 분사무소는 책임자 맨날 분사무소는 책임자지 분사무소는 대표자 아니요 이름 잘못 써놓으면 간판 뜯어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누구요 성명을 그리고 성명은 어쩌라고요 잘 보여라 이걸 또 연락처를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백만원의 과태료 이름만큼은 크게 좀 쓰시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깨알같이 써놔가지고 안 보이네 현미경으로 봐야 되겄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공인조사 사무소는 아무 소리 안 해도 크게 못 써서 안 다를 건데 이러면 정말 어떻게든 적게 써보려고 발악을 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손님이 찾아오거니 친구도 안 찾아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교파문은 많이 부러워하니까 성명은 크게 좀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라 안 그러면 백만원이나 과태료다 간판 잘못 달아놓으면 제제 때릴 거예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간판을 잘못 달아놓고요 아예 그냥 계속 달아놓을 겁니다 그럼 내가 뜯어낼 거예요 이럴 겁니다 여섯 번째 등록관청은 다른 사람 나면 안 되고요 시도지사 국장 이러면 안 되고 등록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규정을 위반했던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 또 공인주사 사무소 여덟 글자가 없거나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먼저 뭐 할 수 있다고요 명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철거를 먼저 명한다는 겁니다 사람부터 부르지는 않아 그렇게 치사하지는 않습니다 철거를 명할 수 있는데 아래 이제 철거 명령을 받고도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렇게 치사하게 법을 바꿨습니다 여기다 이제 민사집행법 이러봤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 대집행 법으로 치사하게 법을 바꿨냐 공인주계사법 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으로 뭐요 대집행 사람을 부르다가 대신 집행하는 것을 대집행 사람 부르다가 간판을 뜯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전말할 때 뜯어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 선물 표시 광고도 자꾸 시험 문제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개옥 공인주계사 그 다음 이제 명시할 거 저기 아래 있을 건데 이런 것들 꼭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광고 낼 때 표시하는 거 찾아봐 뭐 작년도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표시 광고 하다가 광고할 때 표시하는 거 명시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더 편한데 하다가 표시 광고하려면 중개사무소 아래가 더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옥 공사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 보조 중개 보조는 명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개각 계약서 쓰니 그럴 겁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업법 뭘까요 중개사무소 명칭 사무소 이름이 뭐냐고 이게 광고 낼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계라도 빠져봐 100만 원 약 과태로 때릴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무소 어디 있어 소재지 그리고 모르겠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다 내비 있으니까 찍으면 금방 찾아가 연락처 속 터질 거니까 연락처 그 다음에 누가 광고 낸 거예요 작년도에 소속 공인주사의 성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의 성명이요 개업 공인주사 사장님이지 그리고 소속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자기 이름을 이름으로 광고 내면 문제 되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의 성명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당연히 책임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름이지 절대로 정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내면 제재 봐도 조심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개 보조는 당연히 안되고 아닌 자는 중개 대상으로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속이 아예 개업도 아닌데도 표시 광고를 하면 1년이나 시험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인터넷에 소속 누구다 해가지고 막 광고 냅니다 걸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업이 아닌 자는 소속도 개업은 아니잖아 네가 개업했니 사장님은 따로 있지 않아 소속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 자는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하여튼 법은 모른다고 용서 안 합니다 1년이나 지혁이나 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아 하여튼 징역 떨어지면 집행류에 떨어져도 자극 주소가 됩니다 300만 원 이상 되면 천만 원 이하면 아예 300만 원 이상 무조건 때립니다 한 500은 때릴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이니까 아예 등록 주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저기 소속 같으면 3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결격 이래서 이 법으로 300만 원 이상이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손가락 쪽쪽 빨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괜히 광고 잘못 내놓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거 소속 혼자만 다 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개업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그 다음에 위에서 정한 그 외에 이제 중계대상 종류별로 터지 건물 이런 종류별로 소재지 요것도 명시를 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 가격 등 자기 허위 매물을 자꾸 내놓으니까요 뭐 하라고요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봤더니 막 건물 나오고 땅도 나왔는데 면적도 없고 막 가격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 들어왔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해서 아까 뭐 소재지 면적 그건 사무소고 중계대상 소재지나 면적이나 그 다음 가격 같은 거 반드시 명시하라는 겁니다 허위로 광고하면 또 문제 삼을 거예요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개업공사 아닌자 저 위에도 한 번 나왔네요 아닌자는 중계대상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속 조심해라 중계보전 당연히 조심하고 아주 그것을 확보할 거예요 1년 야치 혹이나 천만 원 야의 벌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이 2번 3번 아예 올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저게 500이라고 아마 100만 원이라고 속일 겁니다 500 이건 아주 대형 축하 선물입니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지 100만 원이야 아니여 허위매물 예로 하면 이제 아주 이렇게 커집니다 먼저 1번 개업공사는 중계대상물에 대한 정말 올해 처음 나온다 처음 나오면 아예 안 낼 데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딱 써놓고 이걸 100만 원이야 과태로 이룰 겁니다 500이요 500 엄청 크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본 정말 아예 존재도 안 합니다 막 그런 물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놨다는 겁니다 이거 딱 미끼 던진다고 합니다 중계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땅 그런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계대상물에 대한 완전 허위매물이죠 대한 표시 광고 이게 얼마라고요 500 하다가 거짓 거짓은 500으로 크게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시험장 갔을 때 100만 원 이러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끼는데 너무 과한 겁니다 완전 속된 말로 뻥 중계사물의 가격 등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한 2억 정도 나가는데 막 1억 어차 이럽니다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실을 어떻게 과장 별로 안 좋은 물건인데 막 엄청 좋은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걸로 과장 광고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그러니까 1번 기억은 아예 허위고 두 번째는 과장 광고 500만 원이야 과태료이다 그리고 이제 이곳 번에 막 손해를 입히네 거래주소를 해치네 그 밖의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주소를 해치거나 질서를 정말 물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중계대상물에게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 이게 얼마라고요 5배 요게 정말 처음 시험에 나온다 아주 따끈따끈하다 아예 안 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그냥 요걸 100만 원이라고 할 거예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당한 표시 광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할 테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인 내용도 다시 나올 거예요 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가 모니터링 요 2번 3번 정말 올해 처음 나오니까 조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감시한다 관찰한다 우리 모니터링 많이 한다고 할 겁니다 여기 잘 팔리나 안 팔리나 모니터링 해보고 감시하고 관찰하는 게 바로 모니터링 그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여기다가 아마 등록관청은 시 도지사는 아마 등록관청이 더 헷갈립니다 꼭 등록관청일 것 같아요 아니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방에 전국을 다 대상으로 다 감시할 거예요 여기다가 시장군수구청자 그러면 어느 시가 할 거예요 이럴 겁니다 꼭 개별적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모니터링을 째려보는 사람은 국장이라는 겁니다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해서 국장이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첫 번째 일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는 정말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등록관청 X 시도지사 X 꼭 임자 바꿀 거예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대한 표시광고가 요즘 정말 인터넷으로 많이 광고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표시광고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계속 정말 째려보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올해 처음 시험장에 등장해요 옛날에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허위 매물을 내놓고 우리 매도 매수는 약올리고 그리고 방 얻는 사람이 정말 가장 많이 속임을 많이 받습니다 가보면 그런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상한 사진 찍어다가 올려놓고 그래놓고 있는 것처럼 해갖고 이 물건이 더 좋아요 해갖고 계약서 쓰고 가고 나중에 쓰고 나면 후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국공사가 신뢰도 많이 잃고 그리고 그 물건을 이렇게 사진 올려놓으면 저런 물건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항상 임차님도 너무 많이 속아보니까 많이 압니다 안가 이럽니다 두 번째 스스로 본인들이 아예 그냥 믿음을 다 떨어뜨렸네 이러니까 제대 때릴 거예요 국장이 계속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준수했는지 이거입니다 두 번째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사람 다 지금 500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다음에 관련 자료 제출을 뭐 한다고요 요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찰하려니까 자료 좀 내봐봐 우리 지도감독처럼 이렇게 자료 내봐봐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요구했는데 안 내 그러면 500만원이나 과태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크게 때릴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이였으면 따라야 한다 안 따르면 500만원이나 과태로다 그렇게 됩니다 하다 100안이요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또 국토교통부 장관 필요한 조치를 막 내립니다 사죄광고를 하든지 막 이럴 겁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무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건 100억 다 다 500이다 500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되는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 확인이나 추가 정보의 제재 게재 등 필요한 뭐를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에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면 얼마라고요 500만원자의 과태력 그 다음에 뒤에도 뒤에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우리 간판 철거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봤습니다 먼저 철거의 기업본에서 2일전 사업본에서 옮겨갔을 때 간판 뭐해라 뜯어내라 슈업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폐업 폐업입니다 슈업엑스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등록지소 등록지소 3개는 간판을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지치없이 그리고 이제 안 뜯어내면 또 여기도 대집행 대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말 또 남아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